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부산에서는 30명이 육박하는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나왔습니다. 병원과 회사, 여행지 등 일상속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이런 가운데 백신 접종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상용화될 모드나 백신이 어제 인천에 도착해 전국으로 배송됐습니다. 첫 소식은 현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벨기에 브리셀 공항. 화물 항공기에 백신을 싣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2만 7,500명분의 모드나 백신입니다. 영하 20도 이하의 온도를 유지한 상태로 어제 우리나라에 도착해 전국으로 배송됐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에 이어 국내 세 번째 상용화 백신인데 먼저 30대 미만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맞게 됩니다. 얀센 백신도 이번 주 도착합니다. 부산에서는 대상자의 21%, 4만 8천여 명이 사전 예약을 마쳤습니다. 7월부터는 일반인 접종도 시작됩니다. 어르신들 백신 접종이 끝나고 나면 2분기 접종 대상자 중에서 접종을 하지 못했던 30세 미만의 대상자가 접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3분기에는 일반인들의 접종이 시작됩니다.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9명으로 이틀째 2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무방여행 지인 모임에서 누적 환자가 8명으로 늘었고 강서구의 한 사업장에서도 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연쇄 감염이 이어진 남구 의료기관에서도 방문자 6명, 접촉자 2명이 또 감염됐습니다. 방역수칙 위반 관련해서 조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내부 CCTV가 없는 관계로 모두 진술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부산에서 발생한 유증상자 1명이 영국발 알파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됐습니다. 이 환자의 감염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아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